안녕하십니까 패션투브 착형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다들 기본템으로 무지티를 활용하실 거예요 근데 검정이나 흰색은 다들 쉽게 코디를 하시는데 컬러 티셔츠는 사놓고 코디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팔 티셔츠를 컬러별로 색을 조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배색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글로즈 스튜디오의 19SS 에센셜 오버핏 티셔츠랑 함께하게 됐고요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블루 글레이, 핑크 베이지, 애쉬 블루와 네이비, 페르시안 블루, 블랙 이렇게 총 6가지 컬러의 배색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글로즈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랙스를 정말 잘 뽑아내는 브랜드고요 이렇게 매달 20%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할인받아서 구매하세요 오늘 코디한 티셔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깔끔하게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베이직 오버핏 티셔츠인데요 레이온이 주 소재입니다 이 레이온은 인주 실크라고 불린 만큼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고 광택이 부드럽습니다 이 티셔츠의 장점이라면 몸에 차르륵 감기는 맛이 있다는 점 그리고 레이온 원단이 좀 비싼 편인데 소재 대비 가성비가 되게 괜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운동하시거나 마르신 분들이 착용하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통통하신 분들은 몸매가 그대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바지든 슬랙스든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살짝 아쉬운 점은 소매가 좀 길게 나왔다는 점인데 팔뚝이 좀 드러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검정 티셔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정 티는 많은 분들이 즐겨 입고 남자들이라면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인데요 검정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신발과 벨트도 검정색으로 맞춰주시면 어떤 바지를 매치하더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코디 구성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검은 티 여러 장 사놓고 바지만 돌려가면서 입으면 거의 스티브 잡스급 시그니처 룩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코디는 샌들과 벨트, 가방을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을 해줬습니다 허리선이 높이 있는 세미 와이드진을 매치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바지 컬러만 바꿔서 조합을 했는데요 검정 티, 신발, 벨트만 있어도 진짜 돌려먹기 오지게 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여기다가 검은색과 조합이 좋은 실버 악세서리를 포인트로 매치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 대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두 색을 대비시켜줬을 때 그 차이가 도드라져서 구분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유명한 색 대비로는 보색 대비가 있죠 어제 키장남 컨텐츠에서도 다뤘었지만 상의를 하의 속에 넣어서 연출했을 때 색 대비가 좀 더 강렬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네이비와 베이지, 그레이와 네이비, 베이지와 카키 이렇게 가장 유명한 컬러 대비를 소개해볼게요 먼저 베이지와 네이비는 소극적 보색 효과로도 불리우는 색인데요 스마트하고 좀 더 영한 느낌이 있어서 조복에도 자주 보이는 색 조합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서 19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해봤는데요 베이지, 네이비는 컬러 대비가 분명해서 상체와 하체의 부분이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상의를 넣어서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와 네이비인데요 이 두 색 모두 차가운 성질이 있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 코디는 깔끔한 구부 테이퍼드 슬랙스를 활용해봤고요 사실 여름에는 로퍼와 시계만 잘 활용해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베이지와 카키입니다 올해 트렌드 컬러가 내추럴 베이지인 만큼 다들 베이지 컬러 옷은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이 베이지를 카키랑 매치를 하게 되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가 좋겠습니다 이번 코디는 퍼티그 팬츠를 매치해서 아메카지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베이지와 톤온톤으로 어울리는 반다나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세 번째는 톤온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톤온톤은 같은 색상에서 채도와 명도의 차이를 주는 배색 방법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보여드리는 블루 그레이 티셔츠는 좀 더 어두운 톤으로 네이비 컬러를 매치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름에 그레이가 있는 만큼 어두운 톤으로 차쿨 그레이를 매치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채도를 좀 더 높여 쨍한 블루 컬러를 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번 코디는 블루톤의 톤온톤 코디인데요 톤온톤 코디는 자칫하면 심심할 수가 있어서 가방이나 팔찌, 시계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오랜만에 학생 느낌으로 메신저 백을 착용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블랙 올 화이트 바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팁이었던 검정 티셔츠를 활용하는 방법만큼이나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인데요 아까는 검은 티에 바지를 돌려 입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티셔츠를 돌려 입는 방법이에요 검은색 바지가 괜히 기본템이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같은 브랜드의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활용해봤습니다 깔끔한 미니멀 룩 스타일로 연출을 해봤어요 식부 바지를 입을 때 신발도 바지랑 깔맞춤 해주면 다리가 한층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두 번째 코디는 백 바지를 활용해봤습니다 사실 백 바지는 남자들이 도전하기에 부담스러운 아이템인데요 저도 긴 바지는 부담스럽지만 반바지는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해요 흰 바지도 하나 있으면 돌려 입기 마스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름철에 컬러 티셔츠를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컬러 티셔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패션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